야 이거 어떻게 참여 어이 형 어떻게 참여 야 이거 어떻게 참여 어떻게 참여 잠깐만요 야 일단 일단 동점 현재 타이 레벌루즈입니다 레벌루즈 집과정 팀이 아주 유리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거냐면요 차태현씨 덕에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하나 둘 셋 파이팅 수고했어요 이렇게 해서 동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동점이 나왔습니다 감독님 주세요 나 네 어떻게 동점이 나와 마지막으로 좀 주고 가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15바퀴입니다 준비 정민아 예능으로 가자 같이 준비해주세요 같이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꽝 꽝 꽝 꽝 꽝 꽝 꽝 꽝 하나 하나 둘 셋 셋 둘 셋 꽝 꽝 꽝 꽝 꽝 꽝 꽝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거 하지마 그런거 하지마 잘하고 있어요 종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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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하나도 없어 아홉개 둘 둘 둘 셋 하나 둘 점도 둘 셋 셋 넷 넷 셋 세 개, 네 개, 네 개 네 개, 네 개 이렇게 해서 저녁북북 은간치 정신대 승자는 용심팀의 오늘 대형북북북 자태현씨는 맛없는 식사 후에 야외치침을 기다려 볼 때라는거 또 한 번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없어도 없어도 야외치침 가지고 유일하게 반복돌려 나웃 와 이렇게 보람이 떨리 지금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미역국에 지금 갈치 부위에 갈치 조림을 대박으로 와 자리던 감정에 간장게장에 우와 너무 웃치네 오늘 저기 잘 먹겠습니다 해맛 젓가락에 한 짝 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좀 해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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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젓가락에 한 짝 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좀 해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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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어머 어머 이거 먹어요 간치의 목살이에요 어 이게 이렇게 먹는건데 여러분 이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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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쌀이냐 고기냐 이게 우와 우와 대박이다 우리도 이때까지는 굉장히 행복해요 우리도 이때까지는 굉장히 행복해요 맨밤이 남았을때 없어 이백에 이때까지는 굉장히 행복하고 절반 다를거 없어 아 너무 맛있어 여기까지 이봐요 빨리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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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무거 없고 다 감자해요 무거 없고 다 감자네요 어 어 어 어 어